여기가 어디지? 처음 보는 풍경이야 재밌게 노네 그래 나 달기야 귀여워요 쑥스럽게 정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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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이 방황한다 닭 집에서 키우는거야 살짝 만들고 살을 만들어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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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보다 부드러운데요? 귀여워 얘는 안타기고 얘는 수탉인데 둘 다 얘 안타기 어머머 신유의 발을 허락없이 만지다니? 괜찮아 신유의 발을 허락없이 만지다니? 신유의 발을 허락없이 만지다니? 신유의 발을 허락없이 만지다니? 신유의 발을 허락없이 만지다니? 신유가 두킬 신유의 발을 허락없이 만지다니? 네 신유의 발을 허락없이 만지다니? 신유가 세워 신유가 세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